2차 올라오기 전에 아시다시피 일기예보는 기가 온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월, 화, 수 3일간 계속 좋은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. 우리 봉사하는 일들도 힘들지만 열심히 지금 잘합니다. 반갑습니다. 3차에 더 많이 올라오세요.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. 산산 기도에 나와서 참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.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. 말씀으로 기대로 많이 은혜 받았어요. 다음에 또 봬요. 여러분, 산산 기도에 나와서 참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. 모든 게 다 감사하죠.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.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몸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이 힘드시고 능력되시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우리 3차 때도 봬요. 감사합니다. 내 힘듭니다. 하지만 벚꽃에 저거 텔레비가 나와요. 이거 거워줄게 나와요. 생활부에서 봉사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상사에서 만나요. 주님의 나라 구하리 내 평생에 주님의 품 안에서 나 살리라 영원토록 내 평생에 주님의 손잡고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구하리 내 평생에 주님의ôi 무엇인입니다.